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토지 70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2834번입니다. 감재가는 14억 5,732만원이며 토지 면제 70평형에 근물면제 64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0억 2,012만원입니다. 입찰 보증은 1억 2,02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14년 2월 20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주택 경매물건은 1호선 광명역 580m의 역세권으로 빛과원 초등학교 북서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광명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광명시 일직동 매물은 토지 면제 70.2평형에 근물면제 63.8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14억 5,732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10억 2,012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14년 2월 20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1억 2,02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12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1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02년 7월에 사용생인된 철금 콘크리트 구조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되고는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상 말소개준 권리는 2016년 7월 12일에 설정된 부천 새마을군교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6억 5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1억 2천5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문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광명시 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광명시 일직동,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구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줄어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광명시 일직동 인근, 부동산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광명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광명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매각률 25%에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스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된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토지 70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치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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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